스키에이터 밴드 거울 간격 유지하세요 다시 출발해봅니다 출발 다시 천천히 유지합니다 몸 비틀지 말고 몸 비틀면 안돼 자 정지해야겠습니다 이번엔 민성이가 앞이예요 살짝살짝 돌려서 이쪽으로 올게요 민성아 선생님 따라오라고 그랬죠 다시 그렇죠 이번에 이쪽 잘 먹겠습니다 사랑해요 A자 계속 만들면서 발목만 움직이는거에요 발목만 너무 잘했어요 한번만 더 해보자 한번더 그대로 A자로 A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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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가까이 붙지 말고 조금 더 자 선생님이 따라오는거에요 그대로 유지 또 항상 일정한 속도에요 빨라졌다 느려졌다 하면 안돼요 또 너무 빨라지죠 선생님한테 너무 붙으면 안돼요 일정하게 계속 유지 A자를 크게 작게 크게 작게가 아니라 계속 똑같이 똑같은 힘을 계속 유지시켜주세요 그대로 계속 탑이 탑밴드가 계속 넓어졌다 쭈부러들었다 하면은 계속 속도가 빨라졌다 느려졌다 하는거야 이걸 컨트롤 해야되요 공사 쎄져요 집중하세요 같이 구부리자 같이 구부리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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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